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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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두산타워 내에서 임직원분들과 고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응급상황 발생 시에 응급처치 그리고 상담, 구조, 이송 등의 공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고되지 않은 각종 응급상황에 대비를 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긴장을 하면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작년 12월경에 국제주지수 오픈식 경기에 가게 되었는데요 슬로베니아 선수가 갑자기 경기 도중에 의식을 잃고 심장마비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즉각적으로 응급처치를 했고 응급상황에서 환자들을 응급처치를 하면서 환자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보람을 많이 느끼고요 그것으로 하여금 제가 더 좋은 기운을 더 받고 힘을 얻으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환자분 일어나세요? 괜찮으세요? 검은색 키우신 분 119에 신고를 해주십시오 흉골 아래의 절반 부위에 손끝이 반정도로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안녕하십시오 nä으 Concept Thomas See you this Capcom